안녕하세요 작은 숙숙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귀여운 포켓몬 캐릭터 단대기 친구를 데려와 봤어요 어? 아니요? 어? 짠! 풀에다가 이렇게 풀뚜껑 위에다가 제가 이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짠! 이렇게 붙여서 쭈웅! 얘는 번데기인가요? 애벌레 다음에 단계인 이름이 단대기라고 하네요 정말 간단하게 만들기 쉽겠죠? 그리고 녹색깔 너무 귀여워서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단대기 친구 만들러! 고고고! 통라벨지 통라벨지를 스티커 크기로 잘라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손 코팅지도 크기에 맞게 미리 잘라 두었어요 여러 장을 만들어두면 사용하기 편해요 그림 그릴 연필과 지우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림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도안을 활용해 주세요 검정펜이나 네임펜 가위 색칠을 해줄 마커나 사인펜 색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라벨지가 준비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off 2 3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위로 오려줍니다. 자, 짜잔! 흰색깔 부분이 살짝 남도록 테두리를 이렇게 오려주세요. 자, 이렇게 테두리를 하얀색깔이 살짝 보이도록 오려주면 완성! 자, 짠! 아주 간단하게 단대기 캐릭터 완성되었습니다. 오! 안녕, 여러분! 자, 단대기 뒤쪽에 라벨지를 한번 떼볼까요? 짠! 떼서 어디든지 이렇게 스티커 붙일 수가 있어요. 뗐다! 붙였다 가능한 단대기 스티커 완성! 모두 완성하셨나요? 단대기 스티커 완성하신 분들,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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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